안녕하세요. 함께한 수업 정답의 코지는 정답학 정국입니다. 자, 여러분들 9월 평가원 시험을 치르셨는데 일단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시험 보고 어땠나요? 기분이 좀 어땠을 것 같냐면 6평보다는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6평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기는 했는데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점검을 한 거고 당장, 뭐 다음 주가 수능이 아니야. 아직 두 달이나 남았어요. 이 두 달 기간 동안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게 체크가 됐을 테니까 그 부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수능에서 우리 꼭 좋은 결과 얻어냅시다. 시험에 대한 총평을 좀 하자면 선생님, 16번 문제가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이건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출제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일단 현재 우리 화학선택자가 과탐 중에서 제일 적은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럼 이게 왜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을까요? 학생들이 공부를 했는데 교과 과정대로 공부를 했는데 교과적 외에서 자꾸 나오니까 그게 문제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그만큼 결과 안 나오니까 점점 선택자들이 줄어들었겠죠.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16번 문제 과연 그렇게 문제를 냈어요? 하나요? 하나요? 자, 몰롱도 관련해서 용매하고 용질의 몰분율 이거는 몰롱도하고 직접 관련이 없잖아요. 정말 문제를 위한 문제였고 실수를 유발하기 위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과 과정대로 충실히 공부한 학생들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문제들은 괜찮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16번 문제는 배치도 그랬고 16번 문제에서 그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4페이지 17번부터 20번까지 분명히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고 그런 배치도 분명히 신경을 썼을 텐데 과연 교과 과정 내에서 공부한 대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그 위치에 들어왔어야 했는지 그 위치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 자체를 만들었어야 됐는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학 선택자들이 공부한 만큼 그 결과를 잘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킬러 배제 정책은 양적관계 중화반응만 쉽게 내라는 뜻이 아니겠죠. 오답률이 70%에서 80%까지 되는 이런 이상한 문제들을 출제하지 말라는 의도니까 그 의도를 좀 아시고 정확하게 잘 맞게 그 의도대로 맞게 출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 제가 출제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얘기였고 자,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세미랑 쭉 풀어보면서 자, 어느 부분이 자기가 부족했는지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 자, 그런 거를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자,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자, 그래서 메테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자, 에탄올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탄소화물이 맞죠.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을 전부 다 탄소화물이라고 하는 거지 자, 구별되는 용어는 탄화수소라는 게 있는데 탄화수소는 탄소화물의 일종이죠. C하고 H로만 되어 있는 거 자, 그런 걸 탄화수로 가고 메테인은 탄화수소에도 들어가겠지 자, 그 다음에 탄화수소 지금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자, 연소 반응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니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에탄올이 증발할 때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자, 이게 상태 변화에서 발열 반응, 흡열 반응 헷갈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고체는 가만히 있잖아 액체는 움직여 근데 기체는 날아다녀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될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높아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지 근데 그 흡수하는 에너지 형태가 열인 거야 주변에서 열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열을 흡수한다 자, 흡열 반응이 되는 거고 반대로 기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고체되는 건 전부 다 에너지가 낮아지는 과정이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주위에서 열을 흡수한다 디귿쯤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ㄱ, ㄷ 맞으니까 1번의 정답은 4번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 지금 반응식을 보고 이게 XY가 뭔지 금방 찾을 수 있지 자, X 플러스 전자 하나를 버렸어 근데 전자가 2개야 그럼 원래 3개였으니까 3번 리튬이었다는 얘기고 자, LIOH였겠죠 그 다음에 HY랑 결합했는데 자, Y는 껍질이 3개니까 3주기야 얼핏 보고 2주기라고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건 HCL이 되겠죠 자, 그러면 LIOH하고 HCL이 반응해서 지금 XY 그러면 LICL이 된 거고 그 다음에 H도가 된 거지 지금 산하고 염기의 반응인 거죠 자, 그때 지금 X는 전성이냐라고 물어봤는데 X는 금속이니까 자, 금속 상태는 고체에서 연성, 전성이 있다 금속이 대표 성질이지 자, 그 다음에 XY는 금속, 비금속이 만났으니까 자, 금속, 비금속 만난 거 이용결합 자, 비금속, 비금속 만나면 공유결합 그 다음에 금속으로 만들어있으면 금속결합물질 자, 그래서 이건 이용결합물질이다 니은도 맞는 지문이고 자, 그 다음에 X와 O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하냐 그랬으니까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가죠 자, 그럼 플러스 1가하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거 두 개하고 한 개 자, 그래서 Li2O 형태로 되는 거니까 2대 1로 결합해서 안정한 화합물 이용결합물질을 맞는다가 맞는 서명이죠 자, 기네디가 모두 맞으니까 정답은 5번 하면 되고요 자, 기네디가 모두 맞지 않으니까